문화성교단체 러빙워쉽이 워쉽밴드 제이어스를 초빙해 개최한 찬양콘서트 예수아가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NYM 내셔널 그로브 극장에서 성악리에 개최됐습니다. 엘레비터 오렌지 카운트까지 매 공연마다 1500명가량의 한인과 타인종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워 마치 K-POP 공연을 방불케하는 열기를 보였습니다. 러빙워쉽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앞으로 타지역 관객들과도 멋진 호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공연에 기대감을 높였습니다.